야 칠량, 이 끼를 왜 뜯어먹어? 배고파? 이 끼를 왜 뜯어먹어, 이 기집애야? 하지 말라고, 아우, 가방도 이거 하나야. 하지 말라겠다, 안 돼. 가만히 앉아 있어. 좀 쉴 때 쉬어, 그냥, 가만히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요. 오늘, 오늘, 고비 산행, 고비 산행. 이 고비는 좀 습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곡이 있는 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고비들이 모습을 보인다는, 누가 따갔으면 어쩔 수 없고, 고비 산행요. 이쪽 편에, 참고비는 아니고, 풀고비가, 이렇게, 모여있다는, 뱀이 나가기나고, 뱀이 나가기나고. 뱀이 나가기나고. 아, 또 왜? 비가 봐, 저기. 아이씨. 아, 하지마. 아, 씨. 아, 짜증나 죽겠어요, 이제. 뭐, 야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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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. 다 먹어, 다 먹어. 다 먹으라고. 아, 지겨서. 다 먹으라고, 야, 야,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다 먹어. 이거 너 다 먹고, 그냥, 오늘 저녁, 나 저녁 굶어, 그냥. 야, 너는 꼭 가만히 있다가 왜 내 몸 안, 진짜, 씨. 너, 니 할 일 해. 응? 하, 씨. 야, 니 할 일 하라고, 씨. 자, 이거 빼, 그래, 그렇지. 아, 나 팔아. 야, 하지 말라, 했다, 내가, 진짜. 너, 진짜. 마지막 경 거야. 그렇지. 마지막 경 거야. 아, 너무 미친 게 있다고요? 칠. 일로 와. 야, 거기서. 어? 옆으로 와, 칠. 칠어? 호호. 그래, 혼자 있고 싶어? 어? 하, 좀 자. 하, 좀 자. 좀 이따 깨워줄게. 자, 하, 좀. 그래, 자. 자. 좀 이따 깨워줄게. 야, 자. 얘네나 잠들면 아주 그냥, 도둑이 들어와도 몰라, 아주 그냥. 아주 그냥, 철퍼덕 그냥, 아주 누워서 그냥. 어? 야, 칠. 하, 하. 깼어? 깼어, 칠. 졸려 죽겠는데 또 오빠 깨우는거야 칠을 더 자고 싶어 가자 이제 칠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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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왜? 심심해? 칠? 심심해? 응? 안 놀아주니까? 오빠가?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를 줬냐? 안 놀아주니까? 좋군 어디보자 가 가 출리 가 가 빨리 가 가 빨리 가 자